요즘 무랑 동태가 제철이던데 동태탕을 만들어볼까요? SBDC 동태탕 만드는 방법을 부탁해요 동태탕 기본 재료 장도 봐야 하고 재료 손질도 해야 하는데 언제 퇴근해서 이걸 다 할까 생각하니 동태탕 만드는 건 포기해야겠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독 경제로 만나는 꼼지락협 동조합 동태탕 밀키트 구독 경제란 이동통신사에 매달 지불하는 통신요금, 헬스장 이용권, 커피머신 렌탈료 신문구독료, 넷플릭스 OTT 구독 서비스 정기 꽃배달 서비스 등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를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동태탕 밀키트도 구독 경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꼼지락 협동조합에서 선보이는 동태탕 밀키트 만나는 방법을 만나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같이 삽시다 마켓을 검색하세요 같이 삽시다 마켓에서 소상공인 구독 경제관을 클릭하세요 소상공인 구독 경제관 하단에 있는 소상공인 쇼핑몰에서 꼼지락 배송을 클릭하세요 꼼지락 배송은 꼼지락 협동조합에서 만든 자체 앱인데요 회원 가입 후 구독 경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꼼지락 배송 앱에서 구독 상품관을 클릭하세요 동태탕 밀키트를 클릭하세요 동태탕 밀키트는 총 8회차까지 구독할 수 있는데요 상품과 배송 주기를 선택하고 정기배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회차는 5% 할인, 2회차와 3회차는 10% 할인, 4회차에서 8회차까지는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경제로 만나는 동태탕 밀키트는 정기구독 할인의 무료 배송까지 적용되니 정기구독하여 득템하세요 구독 경제로 만나는 동태탕 밀키트 순상 만드는 방법입니다 채소와 재료들을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동태와 야채를 넣어줍니다 물 5컵과 순상 매콤한 채육수를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이 끓고 난 후에 미나리, 쑥갓을 넣어주면 동태탕 완성! 꼼지락 협동조합에서 만든 동태탕 밀키트는 신도 꼼지락 시장의 상인들이 모여 만든 제품인데요. 꼼지락의 작은 것을 크게 펼쳐 이루다처럼 하나의 점포가 모여 크게 펼쳐 더욱더 발전하는 시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상인들이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았어요. 그 상인들이 약속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맛, 둘째 진공포장, 셋째 주문 즉시 준비하기입니다. 전통 시장 상인들과 온라인 구독 경제가 만나 신선함은 물론 정기 할인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먹거리가 시장에서 집으로 배송되는 구독 경제 서비스를 꼼지락 배송 어플에서 만나보세요.